밥을 시켜먹어야겠어 그치 밥 맛있게 먹어야겠지 머리 안 상했냐고? 머리 상했는데 괜찮습니다 머리 상한 거 가지고 오늘은 좋은 거 먹어야죠 감자튀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려고 하면 탄이는 없습니다 본 집에 있고요 탄이를 빠른 시즌에 한번 데려와야겠군 War in the world 인사 프랑스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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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하고 오케이 11분 너무 맑은 거 아니야? 오케이 셀카, 이제 캡처하세요, 빨리 오케이 11분 저는 갑니다요 맛있는 밥 먹으러 암미 여러분도 밥 맛있게 챙겨 먹고 내일 봅시다 엄청 아미는 좋겠다 볼 게 많아서 난 볼 게 없는데 아미 로그 한번 업데이트 한번 볼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보고 갑니다 아휴 언박싱 이런 거 뭘 하고 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을 주의하십시오. 제한속도 60km 부과입니다. 이렇게 오케이 이거 오늘 내 자장가다 오케이 안녕 안녕 T.A.M.O 쥬땜무 폼락콘 와이니 러브유 멋있어 아구, 아구, 아구 신다가 뭐 아구 신다가 뭐 이거 맞아? 또 음악 할 걸까요? 사랑해 멋있어 아이씨 나갔을 때는 인사하지 않았어 저기 이 정도는 압니다 아닌가? 날 들었다노네 말키따 오케이 여기까지 빠이빠이 밥 드세요